어 여기가 와 근데 다 되게 잘생겼어. 쨔금 태균이 닮았으면서 그래서 오는구나. 뭔가 어 잘생겼어. 워섬맨 오고 왔어. 오늘은 어디? 뭐 요새 대단한 힙스터들만 오는 그런 동네인데 여기가 어딥니까? 한남동이라고. 어 한남동 잘 알지. 오늘 좀 힙하게 좀 이코라고 그랬는데 이거 워섬맨 샤스 이거 비싸? 안녕. 얘 몇 살이에요? 두 살 됐어요. 두 살? 한국말로 종이 뭐예요 얘가? 골든 두들이라고 그니까 푸들하고 그 오토미트럴하고 짬뽕 씹는 거에요. 근데 푸들하고 그게 되나? 뭐 이렇게 의자를 갖다 야 이러면서 디저트? 멀이라고 썼어. 진짜 디저트만 하는 데인가 봐. 안녕하세요. 여기는 디저트만 하.. 우와 이거 직접 만드시네? 참 안 되죠. 뭘 딱 여기에 대표. 제가 매뉴얼판 한번 보여드릴게요. 아 이거 봐. 요새는 종이는 옛날 스타일이야. 그리고 또 테이스팅 메뉴도 있어요. 근데 테이스팅은 조금만 Let's try the test. 먹는 게 그게 뭐예요? Is it a real mojito? 아니면 virgin mojito? 아 진짜? 지금 둘 다 몇 살이에요? 수요. 학생들이 아니고 직원들? 직장이요. 아 직장들. 어디? 스타럽들. 그게 뭐지? 스타트업. Do you guys speak English? Yeah. Where you guys from? I'm from New Jersey. 아 조이지. And you? 칼리. 칼리. 아. 그러니까 여기 한남동이 원래 You speak English too? Yes, sir. Oh, where are you from? I'm from New Jersey. 와 이거 이거 봐. 도마도야. 도마도요? 네. 그리고 얘는 사탕이 머랭이에요. 이건 뭐예요? 파마산 치즈 아이스크림. 파마산 치즈 아이스크림? 아이스크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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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냄새는 완전 이탈리안 페스토 냄새가 났는데? 아이스크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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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 어떻게. 이거 신기해. 그럼 컵 프레셀 어때? 근데 입에서 녹아. 이거 누가 봤을 때는 단별콩줄이었다 버린 거. 아 저는 또 분자 육회 하나봐요. 네? 저거 뭐예요? 뭐 하시는 거예요? 저거 찍어봐. 우리 풍선을 갖고 놀아. 그게 뭐 하시는 거예요? 아이스크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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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얼어요? 아이스크림. 아 아까 그거 그렇게. 아 그 노력이 이거네. 아 그게 저거. 바로 아이스크림을 얼려서 만들어드리는 퍼포먼스가거든요. 마이너스 107등에서 이제 끓어오르는 거예요. 그래서 공기 중으로 돌아가고 있는 질서가. 우와 이거 봐. 얘 봐. 얘 봐. 얘 도망가는 거야. 우와. 스폰듀 치즈 크림을 아이스크림으로 만들어서. 우와. 되게 가벼운 질감이다 보니까. 우와. 우와. 너무 신기하다. 우와. 얘 이거 봐. 그런 영화에서 나올 때 괴물들 이렇게 변하는 거 같아. 지금 참 차가우니까 한 1분만 이따가 주세요. 지금 먹으면 헛바닥 못 나? 아 그쵸. 옛날에 어르신 어머 하지 마는데 헛바닥. 얼음이랑. 근데 이거 어떻게 먹나요? 그냥 이렇게. 네 여기서 부셔가지고. 아 이거 그냥 되게 신기하다. 해서 섞어서. 아 따가워. 근데 이거는 뭐 하나씩 먹으면 절대 안 돼. 근데 이거 다른 거 같이 먹으면 된 뿌라 맛도 나. 뿌라 맛이란다고요? 야 이 집이지. 와 짱이다. 여기. 돈이 존나 비싸겠다. 근데 이거 봐. 이건 스튜디오 같다? 네 이거 뭐 하는 데예요? 네. 야 여기 주인이세요? 오 부자스. 짐 뱉지 마세요. 어 선배. 여보세요? 여보세요? 고맙자 고맙자. 어디 뭐 하시는 분이에요? 학생이요. 오늘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여기서? 전시회 보러 가고 있어요. 어디? 현대카드 라이브러리. 현대 자동 뭐? 본 매장에서 전시 해가지고. 아 지금 모델들이야? 아니요 아니요. 모델 같아요? 이거는 서태지 패션. 뭐지? 이거 한 명씩에 다 있어. 그러면 보여줘 봐. 일로 데리고 가서. 뭐 어디가 핫한지. 어 렛츠 기릿. 여기 보면 이제 인스타 핫플레이스 엘피판 쫙. 어 여기가. 와 근데 다 되게 잘생겼어. 조금 대결이 닮았으면서. 그래서 오는구나. 뭔가 어 잘생겼어. 여기 지금 뭐 하는 데예요 여기는? 주차감에서 행사 중이어가지고. 우리 바깥에 있을 테니까 형이 한 번. 난 들어갈 거야. 난 학습해야 돼. 이게가? 아니 아니. 아 이거 아니에요? 그건 뭐야? 일단 나는 여기서. 우와. 야 이런 데. 너는 와본 거야 형이? 이런 데 와봤어? 엄마가 와봤어. 처음에 그냥. 근데 좀 바뀌었는데. 오. 오. 이게 그러니까. 상추. 상추. 어? 여기 딱 뭔가 뭔가 인싸 보이는 거 같은데. 여기 딱. 아 나 얘 아는 애인데? 지. 전전. 워스. 아 오랜만에 여기서 뭐 해요? 지금 워스 맨 촬영하는 거고. 완전이고 얘 아는 애야. 한국에서 정말 유명했었어. 아이돌 아이돌. 너 그룹 이름 얘기해봐. 제노스. 오빠가 선배예요? 후배예요? 우리 전이야. 98이야. 아 선배. 공공식. 얘는 나랑 두니아 같이 찍었었던. 모델. 호주에서 원해. 얘 원래 이렇게 메이크업 하고 다니지 않아. 원래는 그 직업 차고 다녀. 요즘 나 화장하고 다녀. 야 너 이거나 좀 집어. 이건 좀 땡겨라. 이거 한쪽 빠지면은. 끼기 너무 힘들어. 이 자락으로. 오 맨. 이 자락으로. 너희들 여기서 뭐 하네? 아니 우리 여기 커피 마시고. 뭐 쇼핑. 저거. 저기서. 야 너 렐레에서 온 새끼가 왜 이걸 여기서 사니? 한국에서. 너 여길 알아? 너가 알지? 이탈리안 피자 맛있대요. 이 라인 피자도. 나는 다 좋아해. 근데 오빠 여기 진짜 맛집이래요. 여기가? 여기 맛있어요? 안녕하세요. 얘네들이 여기 핫플레이스라고 해서 가려고 그러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근데 너는 호주 어디 쪽이야? 시드니 쪽. 아니 근데 나 지금 많이 L.A 되어왔는데. 노 웨이. 내가 아는 호주 슬퍼들이 오면 얘만큼 세지 않은 거야. 진짜 호주야 그래? 너 한 번 비어 해봐. 비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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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봐 얘는 비어 야. 궁금하시겠네. 뭐를 추천해 주실 수 있으세요? 저희 매장 시그니처 메뉴. 마리게디타 오리지널하고 홍보 팔라라고. 그거 하나 하고 그리고 또 뭐. 나중에 클래시커라고. 나 사냐. 마리게디타 오리지널이랑 나중에 클래시커라고. 네. 너는 뭐하고 지내요 요새? 음악 계속하죠? 누구 거? 제시. 저희 요즘 제시. 신나는 누나 그거? 나 오니 미. 근데 같이 사람들. 내가 맨 처음에 우리나라. 아. 마리게디타 오리지널. 신기하다고 그러네. 야 너도 이런 거 해? 아 그렇네. 얘가 많이 여성스러워졌네. 맨날 막 먹기 전에 이렇게 찍고. 너희도 사겨? 아니야. 오! 일단 먹어보자. sıhh. 까지 말해줬어요. 와. 와. 크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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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맛은 정말 맛있어. 얘도 술 열려먹어. 잘 먹어. 아 저 술 못 마셔요. 진짜 거래해. 그치? 너는 뭐해 요새? 요즘 백수라니까요, 오빠. 진짜 아예 안 해? 가끔 마다 뮤직비디오 찍었고 원래는 그거 진짜 슈퍼모델 거기야. 저 잘 나갔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나가고 있어요. 요즘에는 잘 나가요. 어 요새? 밤에 밤에. 밤에 잘 나갔네. 자 밤에. 그러면 한 번씩 마신다. 오워 drawn. that looks bomb. 야 이건 뭐. 이건 찍어야 되겠다. 아이C. 이건 뭐에요? 깻잎이에요? no. no. parsley. 이건 뭐에요? 깻잎이에요? no, it's parsley. 랩 파티. 쇼옹 깻잎 마. 만큼만. 하늘, 달에 다 했는데. LA 가슴 친구들 요 워쌈? 내 생각 근데 얘가 감일 것 같아. 다 사니아 타임? 수주쌍. 이야 그 주쌍이 기름이야. 아 오빠 라자니아로 랩 해봐 얼마큼 어땠듯한지 천명해줘 뭔지 알지? 라자니아 들어가실래요? 어? 어? 어때요? 한국말로 그걸 번역해봐 하나 둘 시작 어 라자니아 라자니아 안녕하세요 여긴 뭐하는 데에요? 내 원래 내 머리를 자르기 때문에 원래 이걸 잘 안 하신다고 오 어떻게 해요? 나 원래 내가 내 바리깡으로 중학교 때부터 잘랐기 때문에 아 정말요? 어디 봐 한번 뭐해 봐 와 이거 봐도 내가 더 잘 자를 수 있는데 그래서 내가 한 번 더 터치 어디 가면 핫해 여기 가서 좀 맛있는 거 좀 먹고 엔딩 빡 칠 수 있는데 어디 식사하실 수 좋고 제일 핫한 잔 여기 미실랭 가이드 우육민 우육민? 네 오케이 요새 사람들은 이발소 많이 안 가는데 이발소 홍보 다시 한번 마음껍 치면 됩니다 이게 진짜 어렵구나 여기로 가야 돼? 아 확실히 봐 저 먼지 씨 지프가 지나갔는데 저 흙이 계단으로 올라가야 되겠다 참도 흙이 따라 뛰어가지고 그래야지 어떻게 해 또 그러다가 누구 넘어지지는 않아라 시작 으악 이야 또 이렇게 뛰니까 느낌이 좋은데 씨 아 아 씨 아 오 여기 있다 우육민? 3년 연속 천종 18, 19, 20 미실랭 가이드 근데 아무도 없어 저건 되게 여기한테 물어보죠? 여기한테 물어보자 여기 맛있는 데예요? 그냥 배고픈 때 맛있는 데 이거 먹어보긴 먹어봤어요? 내가 가서 구독자들한테 야 여기 맛있어 할 정도? 아 아 여기 영어 말하는 거 아니야? 안녕하세요 바깥에서 봐서는 전혀 모르겠어 사람들이 있는 걸 들어오니까는 사람들이 진짜 엄청 많네 여기 우유탕면 여기 시그니처 형 어렸을 때 우유탕면 좋아하잖아요 나는 우유탕면을 압구정동 거기에 꽂혀갖고 두 달 동안 내 매니저하고 일주일에 다섯 번씩 갔었어 아 감사합니다 이발소 What's up brother 자 일단 국물을 한 장 면하고 국물은 면하고 국물은 옛날에 그 문 닫는데 거기한테는 집이 안 돼 그런데 저 What's up man who wants 오늘은 어디? 한남동 인싸들 중에서 인싸만 가는 한남동 귀꼽목들 많이 가봤는데 오늘은 뭐 동생들도 만나서 마녀도 먹고 너 지금 여자친구 있어? No way 얘 머리 딱 하고 딱 하면 여자도 참 좋아하던지 비율도 좋고 얼굴 쪽으로 키도 크고 오빠 소개시켜줘요 내가 하는 상태다 너 50살 너 50살 좋아? 하하하하